가자 아니 이게 누구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매우 반갑군 참 이럴 때가 아니죠 새로운 적이 성역을 오염시켰어 우리는 적을 물리치고 성역을 정화해야 하오 설마 이동하는 것 정도는 있지 않았겠지 혹시 몰라 내 친절하게 표시해놓았으니 빛을 찾아가시오 처음 나타난 중 이런 우습관스러운 놈들이란 녹슬제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잔챙이들은 나도 해치울 수 있지 이번에 좀 더 강한 놈들이 덤비는 저놈들을 물리친다 실력을 인정하지 오 멋진 실력이 탁탁 타닥탁 이 리듬을 기억하십시오 장치가 있는 건가 난 더 빨리 열어주지 이번 전투에 필요한 것은 이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반격이오 감각을 떠올려 정확한 타이밍으로 반격해보시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오 반격은 조금 어렵지만 전투를 뒤집을 수 있으니 익혀주시오 스킬 버튼을 사용하면 많은 적을 쉽게 무찌를 수 있으니 모두 파괴하시오 그, 그리까지 무스면 열렀군, 복수의 시간이다 막힌 길을 열려면 적을 제압해서 조종해야 하오 지금 버튼을 눌러 제압하시오! 마무리하죠! 모두의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자! 저, 저 괴물이 성격을 오염시켜서 모두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시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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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악! 으악! 으아악! 으아악! 으아아악!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